우리는 이제 호텔에서 체크하고 타고 다음 여행지를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사랑에 타고 또 한참 어딘가로 가겠죠 기대하십시오 이야 우리나라 무궁화꽃이 참 아름답게도 많이 피었대요 우리 버스를 타고 우리 버스를 타고 또 이동을 합니다 산 안쪽 그리고 등산하는 코스 입구까지 버스로 직접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리실 때 생수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필요하신 분들은 앞에 냉장고에서 한 벽 챙겨서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뜨는 게 약주 많이 하셨어요 예 예 예 예 네 저는 사람의 맥주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약주 하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네 네 네 2008년도 하여튼 그때 2010년도 전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2010년도에 예 여권이 만기 돼가지고 고향을 한번 가서 여권을 재발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어요 그 전에 이제 만기 되기 전에 한국을 제일 처음으로 한번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들도 한국 계시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을 가게 되었는데 예 아이고 휴게소 정말 네 난생 처음으로 한번 그렇게 들려 봤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 동네 우리 동네 어느 집보다 더 좋더라구요 네 그래서 이 휴게소 하나만은 우리나라 문화는 참들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중국은 그래도 아직까지 조금 많이 떨어지는 편이지요. 여기 우리가 도착을 해서 여기는 입구입니다. 저희들이 내려가서 저기 아래 들어가가지고 뭐냐면 티켓을 받아와야 돼요. 혹시 우리 여러분들 산행 트랙스 투어에 필요하신 물건 그리고 필요 없으신 물건은 그냥 벗에다 놓고 내리시고요. 핸드폰이랑 이런 거는 꼭 잘 챙기시고 잠깐 대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백석산으로 오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백석산 구간이 열렸다는군요. 그 많은 폭우중에 다행히 오늘부터 열렸다는데 우리가 아주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사납게 우리 산호님들이 다 덕을 쌓은 덕인가봐요. 우리는 지금 백석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덕석산 가는 길이 보이는 이 건물이 호텔 건물인 것 같죠? 대단합니다. 지금 여기 진짜로 하는 거 정말 너무 멋지입니다. 굉장히 많다고, 여러 사람 추천드리는데 우리는 가깝게 하는 거 같은데 네? 네? 기름을 안아주실 알고 근데? 여기 자동 도대체 뭐 이런 일상이 아니가 이 건물이 왜 안됐지 아니죠? 예. 어디 공원인가 봐요. 아... 진짜요... 이 건물 같은 거가 보시면 알겠습니다. 근무이 지금 이제 사람이 사료려야죠. 그런데,ault에 있는 것 같은데 우선, 마을을 지났면 이제 빨리 문을 비유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이 기본이 이삿변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Droga, 이거를 홍순이한테 이렇게 보낸다 마을을 지나다 보면 이게 이런데도 다 그 옥수수네요 옥수수밭이예요 저 뒤쪽에도 다 밭에 옥수수에요 옥수수 작은 마을을 보고 갑니다 길 따라 작은 마을들이 쭉 이루어지고 있군요 작은 강물이 흘러가네요 쩌물 야정 제법 높은 산이 보입니다 멋져요 저런 산도 가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옥수수가 많이 오죠 밭이라고 생긴 것은 옥수수밭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카시아 나무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풀벌을 많이 치겠죠 풀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 이번 비로 산사태가 났네요 그러니까 이랬는데 못들어가게 됩니다 야 위험하게나 위험하다 이렇게 산사태가 났데가 많네 그래서 우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못들어가게 풀이 품기가 됐던 곳이 남아요 우리 나중산 앞길이 2호차가 앞쪽으로 가고 이건 뭐 제가 차 2호차입니다 여기 밑으로는 계곡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아 이제 다 계곡입니다 이제 도대체 아 이제 그제에 내린 빗 빗물이 아주 속야돼 내리는군요 케이블카 타는거지 않네요 백석산 초입 입니다 여기서 케이블카 를 타게 되겠네요 아까 여기 오전에서 길 봤어요 길에 길에 물로 엄청 차있잖아요 그리고 산사태도 많이 나오고 어저께는 그러니까 여기 물이 얼마나 흘렀겠죠? 아까 막아놨어 안된다는데 우리가 우리 회장님 덕분인가 안내를 잘 해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쳐져가지고 왔어 아까 길에 보니까 길에 물이 나요 상당히 있더라구요 길로 물이 흘리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조금만 물이 많았으면 막았을 것 같아요 아 아까 좀 밑에 막을 놨다니깐 몇 명이 와 있잖아 차장입고 막을 놨고 막으러 치우고 들어왔어요 예 그렇구나 서있을때 막을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아 여기 여기 올라갈때 타고 가고 내려올때도 내려온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온 케이블카로 가고 내려올때부터 거기서 또 차로 내려온 길이에요 차로 차로 아니 거기서 캡터 내려온 길이 있는데 캡터 내려오면 그냥 바로 내려오면 아 차로와서 차로와서 구별하고 그걸 원했어 예예예 가 됐으니까 가자고 백석사 자 아 이거 한번 찍어봐야돼 혹시 모르니까 이걸 알고 가야 돼 혹시 모르니까 이걸 알고 가야돼 아 거울에 숨은구만 이번에 고춧가루 고춧가루 여섯 명씩 타야 되나봐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섯 명 함께, 세븐에 나타나는 구역에 Inspirer기 이동한 성도 욕이 되었을 때 캡시가 남아있어요 즐겁고 bedrooms, 동료의 편의와 함께하시기 대형사 주기가 엄청 커 그런데 여기 우리 지금 백석상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백이요? 네네 네, 2000입니다. 2000이 넘구나 산서성, 하람성, 하복성, 줄기로는 태양산매 북쪽으로 쭉 내려가집니다. 조건드산도 엄청 높은 사이네 여기 방금 지이 나오니까 키가 좀 멍멍한 것 같아서 높으니까 와, 멋있다 주문에 전탄을 막은 태강을 태양산 다녀오셨죠? 네, 태양산 한 두 번, 세 번인가 세 번인가 태양산도 오늘 저도 오픈했답니다 태양산 높다 어제 몇 팀은 태양산 8천 옆 가다가 오픈을 했다가 지금 들어가는데 작은 차는 갈 수 있고 큰 차는 못 지나가고 도로 중간에다가 길을 막아놔가지고 큰 차는 다다가 못 들어가니까 돌려서 또 다른 데로 가고 우리가 운이 좋았네 완전히 시간 낭비죠 똑같이 다 갔다 다시 나와서 또 다른 코스를 가다가 여기 뭐야 이거 글자를 모르니까 글자에 함은 좀 함은 좀 함은 뭔지는 대충 안 돼 얘들한테 야, 나 여기 갔다 갔다 지네들 거 보여주면 아, 예 중국인들 다 알아보지 찍어갖고 가만히 예, 맞아 아, 예 예, 맞아 내가 가지고 읽어놨 야, 가니까 니 형, 니 형, 니 형제들이 이렇게 많냐 똑같이 생겼죠 똑같이 생겼죠 아, 넌 줄 알았다 똑같아 백하고 하는 것도 너고 머리고 뭐고 어, 그래도 진달래 얘기해놨네 두겨나 얘기하는 여기도 두겨나나 가는 거 봐요 나 또 여기는 다시 덥다기도 금일절 같고 괜찮으네 예 예, 괜찮습니다 금일절 같고 아, 진짜 멋지다 구름이 없어진대요 여기보다 여기가 파이트라니까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어, 뭔 구름이 없어진다 그러는 거요? 네 저리 가봐요 저리 가서 그러면 저리 가서 셰어 드릴게 예, 예 예, 예 그 자리 있어봐요 이거 따님한테 가야 될 거 같으니까 자 와 멋있다 짜 ఻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따님한테 간다 그랬지 사장님께 간다 그랬지 사장님께 간다 그랬지 네 사진기를 줌야 되겠네 예, 예 사진기 주세요 오오오pción 여기가 길이 있네 내려가는 길 여기 집 내려가는 길 여기가 길이 있네 집으로 해서 통과되는가 봐 아니다 아니다 집 아니다 아 케이블카가 있네 여기가 케이블카 있어요 여기가 케이블카네 가봅시다 여기서 또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갈 수 있네요 그죠 여기가 케이블카 타는 장소네 요 집이 운행 안하죠 운행 안 한 지가 오래됐나 봐요 전혀 뭐 흔적이 없네 케이블카 탄 흔적이 아 저 밑에 멈춰 있어요 케이블카가 으아 멋있다 쉬지 말고 쉬지를 말고 꽃잡고 길을 물어 유자 꽃피는 유자 꽃피는 유자 꽃피는 항구 찾아 가 가 가 가 백석산에 왔습니다 너무 멋져요 안 찍어볼 수 갑니다 자 걸어가 봅시다 야 잔돗길을 걸어갑니다 이제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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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리 띠리 러러러러러리 석주 로구나 여태 찍은 이게 바로 석주였습니다 석주 그렇다고 볼 수 있는 석주요 석주 아 멋있다 아름다운 석주 월시다 석주 사람아 대단하 백색산이로다 석주 석주 바라보이는 것이 석주 석주만 한번 찍어볼까요? 백색산에 찬도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라라리리 라라리리 라리리 라라리리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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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라라라리 알아내곤 난 정말 울어버렸네 구멍 뚫린 내 가슴에 라라라리 라라라라리 라라라라 아 쟤 했어 찍었어 자! 형님! 네 맞아요 정치여! 아 지금 찍고 있어 사진 사진 저기 앞에 줘 앞에 아아 빨리 찍어요 오케이 마리 빨리 한 번 더 한 오십방이나 하고 쉬어 하나 둘 셋 파이팅 한 번 더 몇 번 찍어 계속 찍어 다 찍은 것 같은데 오오오 끝 끝이다 오케 마리 됐어 간치 사진 한 번 찍기 어렵구나 아 반치 사진 한 번 찍기 어렵구나 너무 멋있다 이거 하라고 보고만 있어야 되겠네 산 너울에 두공실 홀로 가는 라리리리 라라라리리 라라라라리 라라라라라라라리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날씨였습니다.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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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선운들아 우우 자 하나 둘 셋 아 저기 한창 걸어 한창 걸어 아이가 대단한 거 같아요 아이가 아니 그래 풍경도 아니 풍경도 잔독기를 없어졌다 카메라 다행히 그대로 놔두고 그냥 놔두고 그냥 그대로 김희창 씨 김희창 김희창 정환이 최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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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거 미쳐볼겄네 우와 백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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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하아 백석산 백석산 하아 백석산 다행 Dynasty 기가 막 Ż repent 합니다 기가 막힣 바 dic 가 오 히 오 백석산 지 은 organized 하아 밋 글 beş 알 핥 머무럭 기가 막히네 식용유 물방울이 뚝뚝 떨어집니다 물방울이 뚝뚝 떨어집니다 물방울 떨어진거 보시죠 여기에 흘러내린 물이 거여 있네 흘러내린 물을 만들어놨네 작은 오수처럼 멋있네 저요 우리 사장 좀 줘야 돼 선생님 저희 사장 사장님 우리 스치만 좀 집어주세요 저요 잠시만요 갑시다 가요 잔돗길 올라가세요 쭉 올라가시고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갑시다 안녕하세요 고기가 떨어지려고 해요 계속 쳐다보면 고기가 뒤로 떨어집니다 잔돗길도 아름답습니다 구름도 차고 가고 바람도 시어가는 백석산 구부비마다 밤 많은 사연 흘러간 그 세월을 뒤돌아본 주름진 그 얼굴에 이슬이 맺혀 그 모습 그렸구나 백석산 백석산 능성 백석산 백석산 바이틈에 빈 잔대꽃입니다 잔대 너무 멋져요 조개 됐군요 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고요 전대꽃이 뚝뚝 떨어지고 있고요 백석산의 꽃들을 찍어볼까요 아 투구권 백색산에 투구권이 이렇게 많냐 아직 활짝 피기는 안했네 투구권입니다 아 아 아 아 Loc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네 땡큐 아 이게 밑에 보이네요. 전도 유리 전도에 왔습니다. 네네네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있다. 여기 또 기다리고 있어. 알고 있어. 여기 또 기다리고 있어. 여기 또 기다리고 있어.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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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족가님 오셨네. 예, 방망이 꼴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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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한번 찍어볼까요? 저리 또 내려가야되나보다 기똥차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네 기똥차단 말 밖에 안나오네 대기 뭐간데요 자꾸 찍어드려야지 우리형이 아 너무 멋있네요 양파 오구 이거 뭐가 있어요? 으이그이그이그 이거이그 하늘이 하늘 와 1,2,3, 뒤로 돌아요 1,2,3, 1,2,3, 하늘구멍이구나 하늘구멍이야 1,2,3, 여기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야 와 시원하니 좋다 진레꽃불깨 피는 남쪽 나란의 고향 언덕이의 처가 쌈관 그립승이다 차죽구멍 입에 물고 눈물 젖어 이 별칼을 불러주던 몸맺을 사람아 우리는 지금 백석산 잠두끼를 끄고 있습니다 바위가 진짜 아름답네 베리 야구 בת 1,2, 1,2 1,2 1,2 1,2, 아 맛있다 너무 멋있다 됐어? 네 오빠 이걸로 찍어줘 얼른 내가 찍을게 언니 안가? 안 찍어 안 찍어요? 언니 저거 귀 이렇게 당겨가지고 토끼 같기도 하네 토끼 같기도 하네 자 하나 둘 둘이 같이 써봐 한번 써봐 같이 써봐 자 하나 둘 셋 옆으로 잠깐만요 됐어요 선생님 선생님 어디 가셔 선생님 선생님 저 하나만 찍어 작가님 누구나 다 잘 나와요 아무나 잘 나와 하나 둘 셋 저 동물 나오게 찍으면 안 될까요? 동물이요? 네 나오게 해 드릴게 토끼 같애 거북인가 강아지인가? 뭘까? 곰인가? 아기곰인가? 됐어요 됐어 아니야 고양이 고양이다 고양이 같기도 하고 고양이 같기도 하고 토끼는 귀가 토끼는 아닌 것 같고 토끼는 아닌 것 같고 토끼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거기서 봐 그냥 거기서도 돼 하나 둘 셋 저 뒤에가 저 뒤에가 자세히 본 토끼 같애 고양이 고양이 예? 잘 찍어야지 잘 찍어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들이 이제 일자 일자로 열렸네 일자로 보인다 그런 얘기야 일자 한일자 일자네 우와 이거 엄청 잘 나와 엄청 폭포 같아 폭포 지금 찍은 거예요 여기서? 저 양반 찍었어 여기도 하나 써봐요 자 하나 하나 둘 셋 여기 찍어주고 저도 한 장이야 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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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한번 세 사람 다 같이 써봐요 한일자 같다니까 하나 둘 하나 둘 여기 봐요 폭포 같아 폭포 하나 둘 셋 하나 둘 잠깐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우와 멋져요 한 사람씩 찍어봐요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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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 저 조금만 더 나와 오케이 됐어 그대로 됐어 네 됐어 됐어 네 폭포에 닿았어 조금 더 뻗어 오케이 폭포를 닿았어 됐어요 그 다음 사람 우와 이거 안전비전이다 회장님 빨리 나와봐 하나 둘 셋 오케이 조금만 서 오케이 됐어 내가 내가 조종할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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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받고 있어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 손으로 박든 내가 조종할게 자 자 손만 올려 자 하나 둘 셋 셋 셋 됐어요 형 또 그 다음에 한 사람 더 이제 마지막 마지막 손만 올려봐요 손 폭포물 받은 것처럼 네 하나 둘 셋 와 멋있어 회장님 이렇게 안 찍힌 것 같아 회장님 한번 가봐 다시 손을 내고 안 받아준 것 같아 자자자자 손을 받쳐 살짝 서 살짝 더 가서 오케이 오케이 그래 하고 있어요 조금 더 높여 오케이 손을 받쳤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와 아 이제 그만 계속 포즈 취하세요 계속 포즈 취하래요 계속 포즈 취하래요 계속 포즈 취하래요 계속 포즈 취하래요 남자들은 빼고 찍어야 나는 남자들은 빼고 찍어드려 아니 모심 애들도 찍어야지 아니 타치하면 다 빠져 여자가 아니 남자가 안 돼 타치 찍어야지 여기서는 거기에 기초nik contemporary 네 형 여기서 받은 거야 대상님로 지 gente 여객님님 우리나라 당부분을 둘 괜찮은 convert 하나 둘 다 다 오랫 하나 둘 세 뭐 됐어 봐봐 오케이 하나 둘 세워가지고 아 예장님 사모님한테 혼날 것 같은데 이른바 옆에서 찍었다고 됐어요 됐어 나와 나와 여자가 찍어야 되는거에요? 여자를 찍어줘야 돼 세번 찍어줘 세번 찍어줘 세번 찍어줘 똑같아 가요 그만 찍고 사진 구경합시다 하나 둘 셋 그렇게 써봐요 키는 상관이 많아요 내가 높으니까 키는 높겨 저 끝으로 가서 써봐 저 끝으로 가서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키워 찍어 볼게요 오 오 멋있다 손 떨은 거 같아요 됐어 됐어 얼른 얼른 와요 가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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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빼고 가요 가요 얼른 가요 얼른 가요 얼른 가 가자 야 혼자 혼자 사진 많이 찍으신다 많이 찍으신다 엄청 사진을 많이 찍으시네 사진 작가인가 봐요 저도 뭐해요 그런 거 같아 예예 여기 보이세요 오빠님 까꿍 오빠 사랑해요 아니 쭉 돌돌아와야 돼 이렇게 안쪽으로 와 이야 진짜 대단하다 이게 다른데 가지 말고 여기서 놀다 갈까 하하하 우와 여기보다 저 아래로 한번 내려오고 있네 어메어메 아까 길이 있더라고 저 저 길 있네 여기가 여기 올라오는 길이 있다니 우와 여기 길이 다 있네 올라오면서 찍으면 개똥차겠다 우와 와 잠도길을 걷고 있습니다 와 비가 막 뚝뚝뚝 떨어지네 미미소리도 나고 와 아 아 그 어 아 나 여기 중국 와서 으악 소리 좀 우와 큰 소리 좀 안하고 있어 볼라겠는데 저절로 나온대 여째요 야야야야야 가지하고 같이 찍어 야 완전 비교이다 와 여기 좀 봐요 밑에 이거 뭔 일이야 새거 찍어보자 손 들어보라 하지 않아요 500만원짜리 사진이에요 야야야야야 이렇게 찍어보자면 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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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찍어보자면 무너져버렸나 당기가 이렇게 많아 예 당기가 엄청 많아 어디가 무너졌어요 이게 무너졌었나봐요 예예예예 그렸네요 여기요 무너졌는데 무너졌나봐요 이제 그렇네요 무너졌네요 와 이거 무너졌네 당기 좀 봐라 진짜 너무 우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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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다 야 예 사진 엄청 찍으시네요 사진 찍으면 멋있어요 멋있어요 야 지금 찍고 있어요 예 내려가 보세요 예 뒤로 걷는 모습 찍어 드릴게요 멋있어요 예 동영상 들어갑니다 멋있어요 예 예 예 사진 좋아하시니까 우리 어머니가 올해 백살이야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예 우리가 먼저 장수하시네요 아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시다가 폐암으로 62세 돌아가셨어요 부정선생님 우리 아버지도 50도 안 돼가지고 폐암으로 담배를 우리 우리 나이 때는 아버지가 먼저 죽었어요 다 우리 아버지도 50도 안 돼서 어미 어미 진짜요? 소음으로 와 너무 서운했겠네 그러면 뒷모습 찍어 볼게요 멋있어요 아니 담배를 좋아하셔가지고 예 담배요 옛날에 내가 담배에 하늘을 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예 예 예 그래요 멋있어요 여기 한번 봐봐요 멋있다 회장님 회장님한테 보내놓을게요 회장선생님이 나이 이뻐해줘가지고 사진 많이 찍어주시네 감사해요 아니 사진을 너무 좋아하면요 사진 찍으면서 더 좋은 경치를 많이 받아요 예 하나 찍어줘 5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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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여기가 진짜 이거 멋있네요 아 이게 멋있다고 새어 찍어보면 우와 멋있다 진짜 멋있네 장갑이 약간 비슷한 거 같죠 네네 근데 저 조금 이게 규모가 큰 것 같은 느낌이 드네 맞아요 어밀조밀한 게 아니라 장갑에는 좀 어밀조밀 네 네 그런 점이 있네요 멋있어요 자 찍어서 나오세요 방뼈껴주세요 사진작가님 여기 계셔 화산 가보셨어요? 네 네 등반하셨어요? 등반 못했어요 아 여행만 했어요 아 가요? 저도 여행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산악회팀 따라가야돼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화산을 중반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전에 아 우리 저 나주에서요? 여기 사모님이 아 그래요잉 5봉을 갔대요 우와 그렇죠 엄청나게 좋죠 아니 저는 이렇게 테이블카만 타고 화산을 네 테이블카만 탔거든요 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다 테이블카 타고 지금도 와 그랬구나 너무너무 좋아요 감동이겠죠 그걸 까니까 너무너무 많이 찍었더니 핸드폰 충전 좀 해야겠어요 너무 아름답다 아 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는데 물을 넣어 놓아야 하는데 뜯어들려고 뜯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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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이요? 드릴게 있어요 드릴게 있어요 제 마음을 드리려고 해요 우와 이거 사과 아니야? 아니요, 벅숭아예요 와 맛있겠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여자 남자 연인들의 얼굴입니다 여인은 얼굴은 확실하죠? 남자는 뭐가 더 뽀롯뽀 뭔 일이 있었나? 아니요 다정한 연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와 백석산의 연인들입니다 너무 멋있네 5분만 대기하고 있어요 여인들이 옆에 쟤 떨어지면 죽는데 치아 한마리가 앉아있나 너 떨어지면 죽어 어미어미 뭔 일이란가 빨리 와야 hip 여러분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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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도 맛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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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태공 납시하고 있구만 납식들을 하나 잡혀줬네 아 멋있네 야 저쪽도 아름답네 참은 아름다워 아무튼 열다 흰색 납신대 손길 펄전거니까 다른걸 만들어 놓고 펄전을? 펄전을 한거 같은데 근데 그 펄전이 너무 배경이 이쁘어요 진짜 멋있덕 누가 그런 말씀하시는거? 아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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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다 멋지지? 백석산의 머리 뚱땡이 머리 멋지지요? 이 정도 찍으면 되겠다 안녕 백석산 뚱땡이 머리 안녕 안개 피어나는 백석산 여기 정자도 있네요 백석산 안개가 멋지게 비어오릅니다 좋아요 백석산 안개 피어납니다 네 잔덕길입니다 저 위에 잔덕길 원래 위에도 있는데 아 아까 오다가 막아놨잖아 저것 때문에 모조를 못가게 막아놨 윗길은 막아놨군요 윗길은 막아놨군요 윗길은 막아놨군요 나무수국 나무수국도 있네요 중국이 최고야 나는 중국 여러 번 가지만 중국이 크다 없어 항상 구체구도 어마어마하고요 나는 중국인들이 이야기하고 안잘한데 중국인들이 이야기하고 안잘아 양반이 막 뭐라고 중국말처럼 하니까 교장선에 구체구 가보실까요? 구체구 안갔어 안가 나는 갈 데가 너무 많아 어떻게 빨리 가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40년동안 애들 갈지는 일만 하다가 이런데 못아봤어 그래서 아니 교장선에 방학때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또 막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가 압으로 가지고 아니 근데 교장선에 학교 교직에 계신 분들은 방학때 여행 많이 하시던데 아 나는 우리 가족에게 봉산이라고 못갔어 그 지금 이제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도 말을 못해 지금 가는 거 같아서 막 갔다 오라고 그래요 아 미안하죠 뭐 같이 가야되는데 우리 저 송여사는 애들 손주들 봐야되서 방학중에 애들을 봐줘야되니까 아 그래서 못왔어 이번에 아 너무 멋있다 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와 여기까지 찍고 야 이제 백석산 이제 이 정도에서 마감해야되지 않을까 한번 마감해야되겠어 너무 많이 하면 안돼 백석산 안녕 다음에 또 보자 언제 기회되면 꼭 올거야 기회를 만들어서 와야되겠 지 나 한국도 많은 단계육을 뭐로 찍어요? 아, 벌증이라고 뭐가 말아? 벌, 벌! 여기가 무너져부러 가지구여 여기가 쑥 좋게 다시 고치니라구 지금 일하시니라구 땀 뻘뻘이고 일하시니라구 잔도 보수 하시는 거예요 잔도 보수 네, 잔도 보수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도 젊은이들이 와서 하니 할아버지도 또 있지만 예, 예 그지? 야, 이 안개 좀 봐라 으, 안개 여기 올라오네 거기 서봐요 잠깐만요 조금 내려가서 서볼까요? 저기 yes 그래야 키를 키우기 Mein 방에 조금 마주 더 내려가요 예, 예 조금만 더 더 내가 이렇게 앉아서 찍으면 이렇게 오면 키가 커지니까 하여... 하여튼... 하여튼... 잠깐만요... 하여튼... 최대한 어떻게 봐야지...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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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만 남냐고 하면은... 사진이... 예... 보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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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 뚫었어요... 뚫어... 아... 손으로 뚫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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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나이 보세요. 안 보이신 분들이 있어요. 나이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나중 산학교에 화이팅! 화이팅! 자, 잠깐만, 잠깐, 하나. 말 잘 들네, 말 잘 들어. 이야, 그 용거이시네. 아, 이거 용감님, 너무 멋있네. 으, 움직임 할 줄 알고, 움직임. 정말, 난수. 그래서 마을사람들이 평안하고 장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서민들이 다 여기 와서 불가능해요. 태양노조, 백성산의 산신. 산신이 태양노조, 근데 뭐 모양이. 산신령이 그냥 태양노조. 저, 저, 이 양반도, 이게, 저, 조롱박이 있다, 술로 갖고 다니면서, 먹으면서, 치곰 같은 거 하신 분이야. 얘 산신령, 그래갖고 산신령 되었어. 아, 옆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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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롱땡이가 있구나. 아, 치곰. 저희 형으로만 찍어 드릴게요. 치곰. 예, 예, 예. 찍어 드릴게요. 자자자자. 자, 자, 서 봐요. 세워서 찍어 드릴게요. 와, 멋있다. 개인사진을 찍어야 되겠네.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셋. 키를 좀 키워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여기서 이 산신제도 지내고 그러나봐요 너무 멋있네 무대도 아주 중국풍으로 멋있어요 와 이런데 빨간 빨간 띠지가 다 많이 돼 여기 이렇게 해서 찍어봐야 되겠네 빨간 띠지가 엄청 많이 붙였네 소음비는 띠지인가 봐요 뿔랏발도 있네 와 이거 부인 가봐요 청구장이 불려 불렀다고 불러붙었어요 불러붙었어요 아 그럼 나는 안 불러 그냥 갈래요 됐어요 그럼 불렀어요 내가 그랬지 예 부르면 돼 저기를 네 갑시다 갑시다 아일러브유 유는 없네 러브만 있네 추나추동 백석산에 추나추동이 다 나타나 있네 아 이걸 타고 내려가는구나 어 이거 타고 가는겨 어? 이것 타고 가는겨 백석산에 춘 아아 하인데 왜 얘가 이렇게 아 이번에 비가 많이 왔어 하 추 이야 멋있다 동 와 멋있다 안녕 안녕 으 으 으 으 이건 뭐 뭐 하여튼 찍어보자 으 으 으 으 백석산 여가 제대로 사진 찍구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이거 이거 백석산 인증샷이네 이게 제대로 된 인증샷이야 아 이거 백석산 인증샷 안 찍은 사람 찍어봐 한 번 찍어봐 자 안 찍은 사람 안 찍은 사람 둘이 두 분 있어봐요 백석산 자 하나 둘 셋 세어 찍어드릴게요 아 이거 진짜네 어 이렇게 찍으려 할 거 같은데 됐어요 나 이렇게 혼자 찍으면 됩니다 백석산 어 어 나는 나 혼자 찍어보라 이렇게 흐흐흐흐흐흐 아니 사람 믿겨놔야지 백석산 아 여기서 우리 우리 차 타고 가야지 빵차 올라오면 곧 타고 오자 하나 올라오면 아 이건 뭐 어때요 이게 꼴이 9개 달린 구미요네 이게 구미요 구미요 야 나 구미요 같아 나 찍을게 야 야 찍어봐요 야 야 재진족 이런걸 찍어야지 난 구미요 멋있어요 멋있어 구미요 깔은 아닌데 깐 그래도 멋있어 나 여우 아니거든요 새우 찍을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구미요를 보셨고 그랬어 아 딱 보니까 구미요지 않아 안 씌워보고 그냥 구미요라고 한거야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여자 구미요지 네 아 똑같네 색깔이 어디세요 어째지 오늘 전 이게 못보고 무서워서 구미요 가자 이제 차와서 차와서 가 아 아 우리는 꿈에 그리던 백석산을 다 보고 이제 화산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 기사님 안전운전정 해줘서 베리 굿 굿굿 베리 굿 베리 굿 베리 굿 하하하하 쇠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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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와 멋있대요 여기 오븐 짓고 싶어서 내가 스포츠에서 하필 안질라겠네 안좋아 있자 여기 온게 소음풀었네 우와 여기 벽화 좀 봐봐 벽화도 멋있어 와 이 차 이름이 뭐야 벤펭디요 이 차 이름이요 벤펭디요 벤펭디요 이거 이 백석사를 나르는 백석사를 나르는 백석사를 나르는 척마 하하하하 멋지네요 아 아 우와 멋있어 이거 벌써 다 됐어요 어 어이구 벌써 다 왔네 화장실 가서 다른 사람 있을텐데 땡큐 땡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